자 오늘은 저기 산책 코스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저기 뒤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쫙 쫙 없애서 애들이랑 산책할 수 있게 가든을 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청 크게 돌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애들한테 냄새도 맡게 해주고 여기서 산책 훈련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 길 따라서 쫙 해서 저 숲 쫙 나무 엄청 많아 쫙 해가지고 쫙 돌아오는 그 코스로 오케이 시작해봅시다 Teresa 랩한 들이 봤을 때 이 풀을 싹 깎아서 거기까지 쫙 깎아보자고 나야 나 나 그만 지져 경계 근무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 어쨌든 잡초들 싹 밀어버릴게요 자 드디어 완성 산책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습니다 좋았어 이제 애들이 산책 여기서 시킨다 하여튼 자 그러면 길이 아주 잘 났죠 여기서 커브길 커브까지 만들어 놨어 커브길 하고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숲으로 이어져요 이제 애들 놀 수 있게 근데 의자 펴놓고 맥주 한잔 마셔도 되겠어 그늘져가지고 시원해 되게 여기 감나무 감이 아직 조금 덜 익은 느낌 이쪽에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 바퀴 쫙 가면 아직 끝이 아니지 이쪽으로도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다 돌려면 한 5분 걸리겠는데 한 번에 한 3,4바퀴 돌면 좋겠는데 이렇게 연결 덜고 이제 이 넓은 공간 나오고 이 정도면 뭐 훈련시키고 산책하고 충분하지 깜짝 놀랄 것 같아 이제 애들 하나씩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시키고 같이 훈련도 하고 좀 해볼게요 아 곳에 이렇게 많이 물렸냐 와우 장난 아니야 지금 이쪽도 막 물리고 난리 났어 오우 간지러워 자 텔레스 가자 짠 들어가 봐 야이 자아 야이 기다려 야이? 야이 왔어? 야이 왔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야이 기가 왜 이래? 기다려 야 가만 있어봐 와 기가 엄청 부었네 아휴 씨 상처 났네 뒤에 그냥 기다려 아휴 이리 와 일로 와 인마 대현이 이 지네끼리 물고 장난치다가 가만 있어봐 아휴 상처 났네 아휴 씨 아휴 야 내가 후시딘을 어? 여기 올 때 하나 갖고 와서 주라 이제 씨 이리 와 이리 와 발라줄게요 일로 와 일로와 일로와 대현 대현 귀가 부어서 귀가 왼쪽 귀가 쳐져 아휴 씨 가만 있어봐 누가 물었어 형 이거 어우 이빨자국이 선명하네 아주 그냥 가만 있어봐 기다려 어우 다 죽었다 기다려 대현이 누가 그랬어 이게 아휴 대현이 이쁜 귀 귀가 쳐졌네 야 이거 누구 이빨자국인지 찾을 수도 없고 이거 아 딱 찢었어 괜찮으실께요 약 발랐으니까 아휴 대현이 산책 교육이 좀 돼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진 않아 태현 태현 옳지 옳지 야 기다려 너네도 산책시켜줄게 기다리고 있어 너네도 산책시켜줄게 넌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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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꼬지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너만 나갔다 왔냐고 자 길이 편하니까 아주 그냥 좀 치 대현아 대현 데려와 옳지 가자 대현아 이리 왔어 저기 내가 막아놨지롱 못 넘어가게 지난번에 저기 파마까지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수작업을 했어 여기 못나가게 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 넘어가면 안 되지 옳지 태현 이리와 이리와 빨리 이리와 볼 수 있어 줄이 걸렸네 태현 이리와 이리와 옳지 태현아 오지 알지 먼저 먼저 옳지 태현 이리와 옳지 잘했어 태현 이리와 옳지 잘했어 들어오고 있어 태현 앉아 옳지 앉아 옳지 타이 손 옳지 잘했어 타이 잘했어 앉아 옳지 엎드려 옳지 손 옳지 타이 타이 엎드려 옳지 이번엔 민국이 잘해 가자 민국 이리와 가자 민국 이리와 민국 옳지 민국 이리와 옳지 민국이 앉아 옳지 민국 앉아 옳지 잘한다 이리와 이리와 민국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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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민국아 너도 가든 체험 한번 하자 앞으로 치면 뒤로 돌아갈거야 나 야 나 뒤로 돌거야 이리와 앞으로 치면 뒤로 돈다 했어 이리와 누가 이리와 이리와 소화 동립! 이리와! 옳지! 동립이 만져! 옳지! 엎드려! 옳지! 아이 잘한다 동립이! 아이 잘하네 동립이 제일 잘하는데? 동립이! 동립! 이리와봐! 옳지! 어디 가지마! 기다려봐! 아이 갈색이 안 나와 손! 옳지!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해 동립이가! 제일 못생겼는데 제일 잘해! 미안! 미안! 아이 동립이! 미안해 동립! 옳지! 이리와! 앉아! 옳지! 잘한다! 엎드려! 옳지! 옳지! 동립 손! 옳지! 동립! 이리와! 옳지! 옳지! 앉아!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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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엎드려! 옳지! 집에 왔어! 아유 동립이 들어가고 이제 만세 차례! 만세하고 루시! 이샤! 으쌰! 아 만세! 가자 원샤 원샤? 손 옳지 할 줄 알면서 아네 원샤 손 옳지 할 줄 알면서 아네 이리와 원샤 이리와 이리와 옳지 앉아 원샤 앉아 옳지 손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 산책 시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한 놈 가르치는 거랑 내 놈 가르치는 거랑은 다르다 확실히 달라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으니까 손 옳지 잘했어 잘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